우리 여기 있다가 맘할 거야.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. 애들도 한 번쯤은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. 결혼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?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 주자고 했다니? 기억해.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. 할머니 같은 게 뭔데? 토키도 못 들고, 내 부모도 안 입고, 넌 저 팬티도 안 입고.